아 참 이게 안좋아 참 개 안좋아 오이가 찍어? 못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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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 안먹어 암만 좋으면 뭐하냐고 아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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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아 한정 프리 아씨 너무 싫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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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안 돼 그거 그거 뭐지 그거 밟는거 안돼 아 안돼 오우 갑없지않나 이제 쉣 아 이거 좋았는데 안돼 안되네 이거 안돼 안되네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안되네 안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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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꿀이네 아 니겜 니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그리고 그 드래곤 황금창 그거 뭐냐 그거 그거 뭐야 그거 나 거기다가 더 오래 쓰려고 블랙 발랐는데 이상한거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늘무 오케이 믿고 씁니다 늘무 어 이게 뭐지? 신기한 무기 오 오오 대박 아 아껴하겠다 이거 아 너무 좋아 이거 잠깐만 아니 이런 무기가? 이거 이거 이따 보스전화할 때 이거 진짜 죽겠다 그래서 아꼈다가 떠먹어야지 보스전화할 때 연타로 딱딱딱 들어가면은 거의 한방에 죽겠는데 하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건 써야돼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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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흠 흠 아 뭐야 아 이게 죽어버리면 저 타고 타고 넘어가려 했더니 아하 가라고 읽히는 거야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였어 애들 공속이 더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죠 난이도 올라간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오는거지 근데 이 물고기는 아까 이 물고기 싸납지 않았는데 차키였는데 좀 왜 이렇게 싸납어졌지 아 아 아 아 아 와 populations 오 개좋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어쩔 수 없대, 어쩔 수 없대 점프졌어요, 가시가 떨어져야 돼 어어, 그냥 가 가 가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 진짜 오, 음료하게 떨어진다 어, 불팡이 에그, 살아가야 돼,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무조건 살아난다 아 너무 싫어, 안돼 좋았다, 좋았다 갑옷은 있긴 한데 아씨 아씨 갑옷은 하나 더 있구나, 아아 없구나 이제 아이씨 누누 버스 저 얼자 얼코 저거 안 먹어 쓸모 쓸모 아 아 뭐야 아 타이밍 아..불팡이 불팡이 준비됐었는데 뭐야? 아 먹었는데? 더운가? 호우 잡아 잡아 아우! 아 나 삼성 까다롭네 아 아 아 진짜 재수 아 여기 짜증난다 오늘 4성 까지 있다 입성해놓자 아 4성 까지 입성해놓는다 방어구가 없지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아까 그 지팡이에다가 블랙 이거 포션 검은 기름 바르면 어떻게 되냐 불..불은 사라지겠지? 어! 아 주세요 아 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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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나가 욱무라고 지금 야뿌냐?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돼 지금? 아! 아 진짜 여기 아우! 아우 이씨기 아주아 아주아 이씨기 아우 요새끼 요새끼 음식이 이씨기 와 배치 똥구려 와 목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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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앗 앗 아이씨 아우 목갑 사망 무기 없나? 하나도 없나? 아 아 왜 안 야 이거 이거 나무가 보니 이거 터질때 옆에 데미준다 사 이거 근데 , 끝 싸대기어 적 죽나 근데? 죽긴하나? 아아아아 피로 빌어먹을 남은게 없다 아 진짜 아 새새끼 하아 남은게 없어 무기가 없어 무기가 아아아아 아 아 진짜 죽었다 이제 아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무기 아 무기 제발 무기점 아 아 아 아 진짜 이게 칼 한자루가 없을 수가 있지? 어? 내가 좋아하는 쌍창 답은 뭐다? 쌍창이다 이거 창은 단점에 약간 잃어버린다는게 좀 좀 그래 잘 잃어버려 되게 나무가 딱딱해 나무는 다 잡고 가는게 좋겠다 그죠? 나무 개좋다 아 아 아 아 세마리 있어 저기 소리도네 어 뭐야 내 구도 깨진거 아니야 지금? 방금 내 구도 깨..나갔지 금 갔는데 방금 창 버리라고? 창 얼마나 좋은데